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상대가 뽀비입니다 어차피 탑에 올라오는 챔프들이 이제 몇개 없는데 뽀비가 탑에 또 자주 올라오는 챔프 아니겄습니까 뽀비 조지는거 한번은 해야되지 않겄습니까 조지러 갑시다 야 굳이 견제하러 갔다 1,2,3,4 자 뽀비님 이거 아십니까 지속들은 내가 좀 더 쎈거 잘가요 거 열광찍은 사람이랑 딜교환을 길게 하면 쓰다 내가 열광디문데 열광스텝이 뒤질라고 관입 해밖으로 나왔어잉 하나 먹어 그거 이번엔 Q그냥 찍었어요 맞짱 뜰라고 아이고 오 1렙이십니다? 전 레벨이 3렙인데 그래 오케이 자 이제는 피가 별로 없고 지금 와드를 못 설치해놨기 때문에 상대 정그로우면 죽을 각이라 됩니다 이젠 빼야됩니다 밀고 가든가 하나 하나 박아보고 견제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아냐아냐 그냥 가자 자 다쳐무라 그러고 집에 갔다옵시다 야 그리고 이런 놈들 상대하는 데는 역시나 이속이 중요하다 이속단감 갑니다 이 친구 뭐 뻔한가입니까 좀 있으면 마방 올리겠지 마방 올리겠지 마방 어? 위험 안되게 아니야? 잘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이 학살중인구나 많이 죽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무너뛰이 멀어짧나 자 레벨은 무너뛰이 Body we could go sekta 레벨은 자 레벨은 안 좋고 여기 또 오네요 기다려줘 아니 오 근데 들견 괜찮은데? 저렇게 들견하니까 나쁘지 않죠 그렇지 자 뽀삐 평타 패시브 돌아왔네 써 그래 자 저거 쓰고 나오면 패면 됩니다 이제 못먹네 21개 잘가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스 써서 밀고 우리 텔 있는 뽀삐님은 집에나 갔다오시고 그렇지 자 이러면은 이제 뽀삐가 이 데스를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텐데 했었나? 모르겠네 없네 없네 하하하하 펠도 없어 자 저 이제 망했어요 확 올립시다 마방을 사올게 뻔한 그대에게 AD 10 10 15 35 자 데미지를 빡빡 한번 줘봅시다 아이고 으어우 뭐 정신의 아이템은 뭐 허니 보인다 아 미래가 보인다 니 아이템이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미래가 자 이래서 내가 정글을 가고 싶었다 지금 우리 정글은 안오고 상대의 정글이 오는데 어 그래도 이겨주고 있는데 딴 데가 진다 아아아아 이건 이겨야 될까요 아 어 개눌 테크 나 우은 가능합니다. 가직 쏠까봐 이렇게 막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오우 졸래라 헤헷 열방 랜덤 데미지라 할까말까 고민은 됐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두고 집에 다녀옵시다 자 노텔 자 일단 뽀삐는 노텔이고 040, 020 바텔이 작동을 타고 있네 와우 야 입에서 와우라는 소리 자연스럽게 나오네 자 일단 자연스럽게 제거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탑에서 뭔가를 해주긴 해줘야 될텐데 근데 솔직히 이성 뭘 더 해줘야되는가 근데 솔직히 이성 뭘 더 해줘야되는가 자 애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밑에서 오면 좀 밟으라고 하나 깔아주고 자 카직스가 미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이러면 여기가 있어요 이러면 이러면 미드 아래쪽에 흘리를ap 선생님이 카직스가 올라오면은 올라왔을 시간인데 이 게임이 비슷비슷하면 안정적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기려면 사실 좀 무리를 해서 킬을 따야되요 너무 불리하겠다 모르고서 빠진다 내가 자 이제 미드도 옵니다 정글만 오는게 아니라 탑에 빠지고 다시 자 조심해야되는거 카직스랑 다시 오는거 2대1은 못이겨 자 세주가 오거든요 봐봐 좀 자 전멸 돌아올 자 잘 안받나? 아이고 또 놓쳤다 오케이 실명 자 갓실명께서 우리를 캐리해주시니 우리편이 똥을 싼다고 해서 두려워할거 없다 갓실명님께서 똥을 치워주실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희망사항이었던것입니다 그런거지 자 이다음도 어.. 룬안을 가야된다 이번판도 자 룬안을 가서 두명 세명 때리지 않으면은 이번판 역시나 장담을 할 수가 없는 판이다 사람을 많이 때려야됩니다 많이 자 그리고 전사 나보고 어쩌라는거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아마 좀 슬로우 좀 걸어봐 아.. 돌격 일단은 머랑이 있으면 뽀삐를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전멸이랑 다 없어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보통 카직스가 버프 찾으러 옵니다 한 대 더 힘들다 감사 자 아니 지금 벽궁각을 왜이렇게 보지? 내가 벽궁을 당겨줄거라고 생각하나? 자 여러분 5킬이나 땄는데 10킬 차이나요 야 재밌다 롤 존나 재밌는 게임이죠 자 공소를 조금 더 올려보자 합류를 하려면 최소한 룬안 사서 갑시다 룬안 사서 가면은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왜냐면 내가 딜이 세긴 하거든 지금 루시안보다 세게 딜을 뽑을 수 있어 아직은 야이씨 내가 리시를 해줄게 자식 똑똑한데? 하아 내 노림수를 파악했구만 한 대간 더 잘 다녀오겠습니다 발만 됐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자 나한테 몸되라는 말 말씀하지 말고 왜 안가? 아저씨 늦었어요 가세요 이제 기회는 없어 아휴 아휴 내가 킬을 주고 싶어가지고 부른건데 오케이 가자 내가 이속 뺏었다 아휴 안되네 그래도 흠 흠 낭은 흠 흠 흠 한 두 웨이브 정도만 더 먹으면 될 것 같네요 어? 왜? 동생한이 저렇게 키를 잘 처먹는 젬픈가 아닐텐데 용어대로 찍어가겠지 아닌가? 자 이제 루난 나왔다 자 루난 나왔으니까 한타하러 갑시다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루난이 3명씩 때려주는 이거에 그냥 탑은 필요없고 저 레드존 메코즈는 고이트롤 많네 080 있네 6레벨 일부러 레범만 하고 계속 죽어주고 있고 일단은 고이트롤 한명 있는데 없네 하하하하하하 먹을게 없어 와아 미친! 이거 뭐? 씨 미치도 없구만 진짜 한번 잘해봐 슬로우 그렇지! 야아 티모 하나를 잘라먹기 위해서 모든 스킬들을 쏟아부은 그들은 그 다음 이어지는 한타에서 거짓말같이 패거를 했다 왜이렇게 빨라 이거 미친 그리고 그 사이에 뒤에서 거 한번 잘려주시고잉 설마 몸값 초기화되거나 그러진 않아도 좋았어 아도겐 실패 Q 실패 우리 편 너무 잘한다 모르겠어요 나도 궁금해 결제는 도망갈고 나는 못따라갈거고 어? 안가? 자 자 다시 내려가서 이제 한타를 좀 해야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와 오우샷 미친 뭐야 이거 아니 이런 미친척 신난한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핑하다 이게 지금 우리 편 안 도와주고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게임이 밑에가 다 터지는 바람에 내가 탑에서 있는다고 해서 게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이 싸워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건 나 혼자 큰다고 해서 될게 아닌게 우리 편이 너무 던져서 내가 크는 것보다 도장 터드 애들이 이건 그냥 정책이 아니야 아 망했다 와우 강한다 생각보다 디네 야 너무 싸다 야 너무 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1,2,4,8 작은 전설자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잡은건 잘했고 오 오케이 다 뽑히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왜 안와 정글이고 뭐고 다 먹읍시다 안되겠다 이건 극단적으로 혼자 커야겠다 내가 지금 딜이 나와야 뭘한다 내가 지금 딜이 나와야 뭘한다 아 아 미친 아 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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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따라갈 필요 없고 뺏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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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질텐데 이제 또 질텐데 안될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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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일단 집에 갔다가 바텀 어디가 킬 공부 안되는데 안되 안되 망했다 아씨 김종 아 벨코즈 초기야 이거 진짜 큰데 자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쑤어어어어어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스스스스 하니깐 죽네 그놈 일단 구인수 그렇지 그렇지! 음식 조금씩 따라잡자 드래곤도 아직까지 우스텍 가려면 좀 멀었고 아이템을 방어도 좀 올리긴 해야되는데 어! 어! 그래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왔다! 그래 드래곤라도 왔다 완성이 되겠다 일단 이겔이 아이고! 어! 어! 잡았다 브루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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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카직스도 올 수 있으니까 빼고 자, 카직스도 올 수 있습니다. 자, 카직스도 올 수 있습니다. 아, 바론인것같은데? 아 근데 안다고 해서 나 할 수가 없다 안다고 해서 흐흐흐흐흐흐 이거 라인 관리 해야지 이걸로 아 이 피는 안 된다 아 으 으 2-3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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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뭐 해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다 잡았다. 다 잡았다! 나 루시안 넣으려면 좀 먹을거 하지? 다 나왔고 루시안 다 나왔고 봐봐 이거 딜 더 올리고 싶긴 한데 그냥 얼만 갑시다. 얼만 흡혈을 총검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자니 약간 좀 힘들 것 같고 엉망갔네 아유 미치 왜 이렇게? 없네 다 이러면 안되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오케이 잡았고 한 번 더이야 좋은데 잘할수 있어요 천천히 으악 미치는 게 왙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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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들어줬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다 어? 오케이 오케이 2대2이 아니라 2등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자 슬로우 받고 무리할 필요 없어 타직스한테 다소 아 근데 타직스가 무리 좋고 그래 넌 가야돼 위에 뽑이 나오네 여기까지 어디가 나이스 빨리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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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던지셔야 겠 어? 이런 베로의 위치로 이 앤또 어디가? 조심 네 잠을 뺏고 오케이 오케이 대답을 죽으신다 어? 오 좋았어 오케이 여기 타인 안 죽어요 자프인 안 죽어 어? 하나 둘 셋 됐어 자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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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인 자프인 정렬 정렬 지수 아프인 정렬 자프인 정렬 경고는 가슴을 어려웠던 잔인입니다. 즈롯이 방어랑 마방 올려주면서 이속까지 다 올라가는 템인데 이런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쓰는거 따라가는 싸움, 이게 제일 안 좋은 싸움입니다 공부암 맞아주고 공부암 맞아주고 되고 공부암 롯lerde 롯б fills 지내 새우 너무 롯데 세 사박 생각해서 저게 억제기를 파악해 주십니다. 어? 저게 안해놨네? 뭐 아직 안 맞고? 얘들? 끝! 아아아아 티모뽕에 취한다 힘이 든다 힘이 들어 이래서 티모를 하는거 아닙니까? 어휴 핵시스 대근중님 별풍선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고개안티모님 별풍선 엘 오엘게 감사합니다. 이에 보면 탱도 꽤 하긴 했어. 탱도 하고 딜도 하고 잘했네.